지금 내가 벽 쳐다보고 있는게 안보여? 아..아이..이런 마을에서도 전투가 가능하구나 아..깜짝 놀랐네 아 이것도 나름 함정이었나 잘잤나 빛나리씨 오늘은 조이를 느낄 수 있나 너 어떠니 예쁜 친구 그 애한테서 떨어져 왜 브래드 이 여자애를 아나? 여자애를 원해? 흠 이 남자를 아니? 어 그는 너랑 무슨 관계니? 그는 이젠 나도 모르겠어 알겠어 잘 들어 귀여운 꼬마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병들었어 이 사람에게서 떨어져야 해 이걸 봐 이 작고 달콤해 보이는 약 그는 이걸 좋아하지 그 애 눈을 봐봐 정말 역겹지 한지 꽤 됐지? 무슨 문제 있어? 다 떨어진 거야? 괴물들이 널 존묶고 있나? 이 쓰레기 녀석 괜찮아 내가 나눠주지 자 가져가 아니 뭐? 어떻게 날 거절할 수가 있지? 제발 그녀 앞에서는 안 돼 계속 안 먹고 있었었는데 왼쪽에서 여자애를 때리고 있어 근데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유일한 여자애니까 그렇다고 저 남자가 저 여자애가 맞고 있는 중인데도 안 먹고 있으면 여자애의 그 슬픈 모습을 계속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먹어 그 애한텐 더는 손대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노리는 건 여자애가 아니야 브래드는 약을 삼켰습니다 하나 더 뭔가 색깔이 점점 흑백으로 변하는 느낌인가? 아닌가? 다시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브래드는 약을 삼켰다 그쵸 약간 점점 흐릿해지는 색상이죠 오 더 필요해? 바로 그 자세야 브래드는 약을 삼켰다 미안해 버디 아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야 했었나? 자전거 있나요? 자전거는 있는데 어디는 파티 없네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으아 모공까지 너무 심 브래드 버디는 점점 잘하고 있어 내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그보다 버디 스스로가 원하는 일이야 버디는 지식에 목말라 있어 누군가 가르쳐줘야 해 너는 할 수 없는 일이지 니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아휴 뭐야 왜왜왜왜왜왜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 전투식량을 먹자 스티키 아이 느낌이 굉장히 이상한 아이예요 어떤 걸 해볼까 계속해서 한번 써보자 어떤게 제 공격력이 제일 높은지 조이의 취해 있다 아 아까전에 3개 정도 먹었죠 그래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 계속 크리티컬이 들어가고 있네요 훌륭한 열경 훌륭한 열경 조이의 취해 응시하는 것 자체로 뭔가 무서운가 봐 이상한 느낌 강하게 물었네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간다 조이가 없어졌다 이제 조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와 데미지가 정말 낮게 나오네 하지만 죽었는데 저 뭐야 저 머리 저 머리야? 4천 나쁘게 생각하지마 난 그저 돌이 오는 것 뿐이야 어 왼쪽에 있는 애도 죽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응? 어이 친구 혹시 말인데 남는 푼 돈 좀 있나? 그래 브래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주잡한 잡지가 아니라 돈이라고 그나저나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그건 그렇고 토니 못 봤어? 그 쓰레기 같은 꼬맹이가 집에 돌아갈 텐데 이름을 알고 있네 버디의 판초 아직 여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거죠? 버디의 판초를 얻었다 판초가 무슨 말이지? 브래드가 버디기에 만들어준 폰초 아 능치 별로 좋지가 않아 아 우비 비옷 하지만 이 사람의 목은 그렇게 가냘파 보이지 않는데 저기 가봤자 아이템만 얻는 곳이었군요 일단은 그럼 장비를 다른 애한테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딱히 필요한 애가 없어 보여요 저 정신나간 놈들이 그놈들이 우리 봉쇄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어 거기가 어디야 근데 레이지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빵 할 줄 아는데 아니네 어 위험해 이제 응답이 없네요 아예 애들도 없어졌어 이쪽에 있던 애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네 무슨 일이야 브래드가 조이를 원하고 있어요 금단현상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디로 가야 돼 아 저쪽 저쪽으로 쭉 가야 되네 꺼매가지고 안 보여 이 아래에 TNT 오른쪽 아이들을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릴 기다리고 있어 좀 휴식을 좀 취해주고 가야겠어요 여기서 휴식을 빰 아 독 걸렸나 보네 상관없어요 얼마나 좀 지나면 없어지겠지 체력 한 체력 한 이 이 이 선배 까이거지 얘기 나눠봅시다 그거 TNT야? 몇 개 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백맥을 주지 넌 이미 TNT를 넘칠 만큼 가지고 있잖아 어쩔래 아니 너 좀 무서운걸 자리 비켜주려나 그러네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네 줬으면 큰일 날뻔했네 뭘까 여기 프레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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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체력 겁나 까였어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친구 여긴 손님이 많이 오질 않지 요즘엔 많은 사람들은 예술의 진가를 몰라 과거에도 예술로 살아가는 게 어려웠었다고 생각해? 알려주지 요즘하곤 완전히 딴판 딴판이 나왔다고? 주자판 그림 잡지? 잡지 내가 잡지 가지고 있었나요? 뭔 잡지? 난 잡지 없는 것 같은데 잡지 잡지가 있나? 무슨 잡지를 얘기하는 걸까 돈으로 표시되는 거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나중에 갈 수 있는 느낌인데 아 여기 뭔가 치즈 같은 느낌이네요 무슨 애니였지? 그거 막 달나라 가가지고 치즈 퍼가지고 먹고 그런 느낌이다 담배 더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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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더블백 방어구가 아니고 그냥 아이템 더피라고 새겨져 있다 아 맞아요 치즈 행사 아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뒤져봅시다 아 저거 이어진 건가? 그런가 본데?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러면? 세이브 하고 싶은데 세이브가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세이브 여기도 바가 있는데 뭐야 이거 빔경도 있네요 지금 내가 벽 쳐다보고 있는 게 안 보여? 아 이런 마을에서도 전투가 가능하구나 그 그렇구나 뭘 몰랐지 오케이 쓰러졌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쵸 바디가 네 힐러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모든 캐릭터들은 불이 약한 것 같아 벽 쳐다보는 애치고는 겁나 센데? 뭐야? 어떤 느낌으로 계속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좀 공격을 좀 화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잉 없네 저 위로는 어떻게 가지? 그거 보니까 저 위에 음탕한 사진이 어우 깜짝아 이번 어 거두절미하고 아무 사연도 없고 흥정도 치고 치고 500맥 그럼 난 네 거야 이 남자는 외모가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지구에 남은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의 강함은 그의 외모에 비례한다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봐라 넌 내가 가지기엔 너무 잘생겼어 이해해 왜 외모 역시 저기도 외모 아 뭐야 쟤 왜 저렇게 생긴 거야 그쵸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래를 쳤다 어디 보자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어디 갔지? 흐흐 안 보여? 아 다시 와 나왔다 아 그럼 이게 콩나보다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그러네 너 지금 니가 겁나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우 죽었다 경험치 꽤 많이 주네요 뭐야 금속단추가 붙은 밴드 저거 가지러 가야겠다 토마스 너 계속 울어서 우리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어 그만해 니가 그를 죽였어 정말이지 끝내주는 이웃사촌이로군 나도 알아 그치만 친구 아직 전역도 안됐다고 끝내주는 이웃이야 안녕 아 이거 내가 너를 때리기라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저 내 삼두박군을 단련하는 것 뿐이라고 이 매트 정말 무겁단 말이야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그것보다 좀 안전하게 내려가고 싶은데 아 왔던 길이잖아 어쩔 수 없네 내려가는 거 엿먹으라 월요일 엿먹으라 월요일 점심 저쪽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이쪽을 가면 저길 갈 수가 없네 내려갈 수 있긴 있는데 체력이 깎이겠는데 그럼 드디어 조이의 수렁에서 빠져나왔구만 이곳에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모두가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아 보기 고통스러운 일일세 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네 난 당신과 잊고 싶구만 같이 가자 동료가 얼마나 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아 이 자식이 말하는 것 봐 난 지금 내 차례가 안 넘어가게 안 치고 버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버틸 거야 나는 이 자식이 이기게 놔둘 수 없어 그럴 수야 없지 무서운 애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응? 저기 갔던가요? 저쪽으로 가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서 거기서 아 저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로 이렇게 해서 우와 그쵸 이쪽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갔는데 오 응? 뭔가 훈련하는 것 같이 생겼는데 환영하오 난 간기스 크리스트라 하오 그리고 여긴 크리스트를 위한 발차기 도장이요 크리스트를 위한 발차기 도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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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나는 먼 자세 같은 걸 보여줄 필요 없이 이미 겁나 멋지다오 나의 마법과도 같은 기술을 배워보겠소? 테스트 흐읍 봉 쟤 뭐야 허 쟤 귀엽게 생겼는데 벨 4 홀 4 4 5 4 4 4 5 4 6 5 5 금단현상이네 데미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거기에? 아 금단영상 나와가지고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나무님이 별풍선을 쏘셔서 태클럽과 에코아였습니다 아 실명이 안되네요 나무님이 또 2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님이 또 3개 고맙습니다 그냥 공격 나무님이 10개 감사합니다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또 나무님이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님이 또 별풍선 2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4는 무슨 의미죠? 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뭐가 좋을까 흰 모욕적인 말을 꽉 찼어 바디 그냥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걸로 가자 기름이 묻었다고? 그러네? 그냥, 그냥 폭탄 나왔어 와우 바디가 미쳤어 방어, 방어 방어 이런! 죽었네요 겸치, 화연구 3를 획득했습니다 겸치가 4천이나 불타버렸어 강기 미안해 뭐, 그대는 꽤 강한 것 같구려 가라덴 두루마리 꼭 읽어보시오 오른쪽으로 갈 수 없게 해놨네요 중요 아이템을 그닥 위듬직스럽진 않지만 방어력을 증가시키지만 여기서는 경험치를 획득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곳이야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위에 뭐죠? 쭉쭉 빵빵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푸우우우우우 머리카락 멋진데? 아 잠깐 너는 한털도 없구만 필요한거 어, 이거 필요하긴 해 한 두 개 정도 위스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HP?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동반자랄 게 없었다 일단 하나 줘볼까요? 80매 거진? 몇 준 거 후회 안 돼 아 하나 준 거 잘했네 20원인데 60원을 득본 거잖아요 제 위에 왔네요 아 어디 가야 되지? 아 어딜 가야 되지? 좀 이쪽 끝을 가볼까나 아 이거야 내려갈 수가 없어 짠덴 가자 그러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덴가? 아니야 여기 거기잖아 좀 내려가는 길 같은 게 없나? 어 왔던데긴 한데 여긴가? 어 왔던데긴 한데 여긴가? 여기 안 가봤어 여기 안 가봤어 그래도 어두운 애가 나오네요 네 올라갑니다 다 도착했는데 어 느낌 이상하죠? 저기 빠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주인공이 아버지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아 뭐야? 생긴 게 무면 라이더 같이 생겼어 원펌 원펌 맨에 무면 라이더 같이 생겼어 어떻게 따내지? 금단현상 생겼네 금단 빠졌다 그래서 이제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 어디보자 데미지 이제 잘 나오네요 내 위장이 완전 소용없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없어졌어 여길 건너면 뭐가 나올까요? 어? 뭐죠? 빨간 약이야 이번엔 빨간 약을 먹었어 진통제군요 꽃 어디 계셨어요? 암스트롱 사부님 수업은 끝난 거예요? 어 그래 그럼 수업은 끝났지 오늘 숙제 다 끝나거든 넌 다들 품새를 연습하거라 잘 자려면 얘들아 사부님도 웃기게 생겼대 어 안녕하세요 저저저 맹세컨대 지켜보고 있던 게 아니에요 괜찮아 너 여기 있는 거 맨날 봤었는데 뭐 네가 원한다면 가끔씩 수업에 참여해도 좋아 정말요? 저 저 돈이 없어요 상관없어 그런데요 제가 가라데를 배울 만큼 자질이 있을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건 두고부자꾸나 꼬마 꼬마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검정띠네요 회상인가 본데 이거 무면 라이더 아냐? 돌만 보면 뭐야 이거? 뭔데? 도망가자 도망칠 수 없네 도망가지 말걸 도망가지 말걸 아우 경험치 굉장히 짭짤하네 좀 레벨업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아 뭐야 또 있어 계속 공격해 나뭇잎이 스티커 한 개로 나는 시청자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했나본데 아 여기서 쉬라고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쉽시다 저 뭐야 저 모래 왜 남아있는거야 어 뭔가있어 뭐지? 동료를 돌려받고 싶다면 우릴 찾으러 와라 프리티 보이즈 아아아아 온란 온란이 없어졌어 프리티 보이즈가 누구야 애너드링그? 돈을 내지 않고는 여기 지나갈 수 없다 돈은 내? 너한테? 꿈같은 소리 하지마 입술에 털 난 놈아 윽 어떻게 그런 나뭇잎이 다섯개 고맙습니다 요즘 괜찮은 면도기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줄 알아 그보다 어차피 넌 상대해줄 가치도 없어 누가 너희들이랑 놀고 싶긴 한다든 그래 그럼 넌 왜 여기 온건데 여긴 레모네이드 파는 데가 아닌데 말이야 뭐지? 뭐 난리가 난거야 하하하하하하 험 허헣 허허헣 하핳 하핳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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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어어어어 여자를 원한다면 내 아내가 그리워 뚱뚱하다가 좀 그만하래 으앙 하고 우는건가? 미안합니다 여성분들 퀸 로저입니다 왠지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것 같은 느낌이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있으세요 이 난장판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뭐 이럴 것 같은 뭔가 수투를 만들고 있는 건 보일 수가 없네 물을 끌어옵니까 물? 상태이상을 어허 해놓자 물이 말라테 얼마나 썼다고 물이 영감을 받는 걸 기대하면 너무 큰 요구가 되려나? 더 피 저 사람이었나 보네 이봐 너에게 진짜 남자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아 고민되는데? 뭐지? 궁금한데 이거? 아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거 뭔가 승낙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떠난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나 떠나 저장도 하셨겠다 고고고 하는 건 어떤가요 다시 해볼까? 봐보자 봐보자 뭐야 좋은 거 아냐? 방어가 오른 거면 좋지 내려갈 수가 없네 그 보스 미안해 척이 예약이 꽉 채서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없어 직원 아니 저장했으니까 한번 손님이 몇 명 있다고? 뭐지? 아핳 아 안돼 안돼 손님을 기다릴까 기다린다 봐보자 궁금하다 누군가 오고 있다 헉? 아 아 이거 난감하네 다른 애들한테 내가 왔었다고 말하지 말아줘 더 기다려볼까? 누군가 오고 있다 진심이야? 20맥원이나 냈는데 겨우 이거라고? 좋아 뭐 됐어 그냥 할 거나가 냄새남 유혹 속삭해 나뭇잎에 스티커 3개 사물고 왔습니다 아 아 바로 때리네 등 문지르기 등 문지르기 하하 유혹 활키기 적은 냥이처럼 동료를 활킨다 좋아 그 정도면 충분해 친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마워 산맥을 받았다 누군가 오고 있다 누군가 오고 있다 쟨 뭐야 헬멧은 안 벗을 거다 유혹하십시다 속삭임 당신을 더 얻은 이 자식이 정말 작정하고 왔구만 터치다운이다 베이비 5맥을 얻었어 10맥 아무도 오지 않는다 기다려보자 누군가 오고 있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의 코스다슴 어디갔어 이리와 스파게티 이리와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 이 자식이 뭔가 말하는 게 속삭여줘야겠구만 속삭여줘야겠구만 아! 이 자식이 마사지까지 하고 있어 나도 아 이거 좀 격한 앤데 얘는 좀 미쳐갔네 멍청하며 흠 스킬말고 다른거 한번 써볼거야 이제 누군가 오고 있어 어이 그니까 들어봐 난 내 가족을 떠났어 으음 흐하하 이런식으로 뭐야 응? 더빙원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원을 검색하여 질차를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원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